10대부터 20대까지 모두 좋아하는 소극 브랜드의 모델이 되어서 너무 놀라웠고 굉장히 기뻤어요. 오늘도 촬영하는 내내 굉장히 웃으면서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요. 사실 속옷인지라 민망할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즐겁게 칭찬도 해주시면서 촬영을 해서 사진도 더 즐겁게 나오고 촬영도 계속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레오파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레오파드가 어김없이 나오더라고요. 핑크색이 곁들여진, 그래서 또 그 제품을 굉장히 애용할 것 같습니다. 딱 지금 저희 나이 때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소녀에서 숙녀로 넘어가는 소녀이기도 하고 숙녀이기도 할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귀엽기도 하면서 섹시하기도 한 그런 매력을 가진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하반기에 저희 시크릿 앨범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크릿의 노래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 앞으로 후성의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